스파키빈입니다 어저께는 연습을 쉬었구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좋은데 그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노래는 아닌데 겁나 좋은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얀님의 헌신 이란 노래인데 이게 좀 어려운 발음이 많이 나오고 고음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호흡력도 필요로 하고 참 많이 난이도가 무지 높습니다 완창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헬로케요 처음 간주가 너무 좋아서 가사도 좋고 매일같이 오래 신어서 몸에 맞는 옷 같아 몰랐는데 참 많이 닳고 닳은 게 이제 보니 널 잃은 나 같아 신고 달아나지 말라도 너의 부탁 난 여태 지키는데 말없이 떠나가 너는 돌아올 줄 몰란 날 기다림에 벌 세워놓고 보복판 한걸음에는 매달렸던 발자국 네 곁에 만들던 눈부신 행복들 내 눈부신 행복들 내 눈부신 행복들 내 눈부신 행복들 오늘도 날 데려가자 나니 추억에 야 이거 개미했다. 이거 버틸 성대의 힘도 없고 호흡도 안 되네요. 그러니까 끝에 긁히는 소리 나지. 엄청 어려운 노래다. 롱툰도 나오잖아. 이거 중고음의 끝판 노래다. 성대가 약하면 부를 수 없습니다. 엎지도 섰어 너를 미워하다 보며 언젠간 내게 자유로워 시컨하고 그럴수록 보고 반걸음에 또 내달리는 발자국 달려도 달려도 만날 수 없는 너 이 지독한 내 그리움 끝은 어딘지 주저앉아 울고 싶지만 다시 널 찾으러 가는 내 사랑이 아파도 헌신이 세상에 눈물만 남겨둬 기다릴 게 더 오래 걸린다 해도 남은 내 삶 다 주고 싶을 그의 널 이태로 사랑해 와 이건 완창을 제대로 못했다. 진짜 힘든 노래다. 야 이거 내가 여태까지 3대 270여 곡 부른 것 중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네. 탑5에 들어가요. 엄청 힘들다 이거. 오 이거는 성대가 더 단련되어야겠다. 사실 발선 연습 지금 130일째 다 돼가는데 130일 전까지만 해도 이 노래 제대로 완창을 못했거든요. 그래도 억지로라도 어떻게 완창을 했네요. 근데 이 노래가 롱튠이 두 번 나오잖아요. 세워놓고 지금은 좀 롱튠이 나오는데 노래 실제 안에서는 잘 안 돼. 그 다음에 그럴 수... 그럴수러 그 다음에 또 뭐요? 이 없는 너 진짜 어려운 노래입니다. 발음 어려운 발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긴 호흡 요구하는 것도 있고 성대 단련도 돼야 하고 롱튠도 잘 해야 해요. 한음 오래 끌기도 잘 해야 하고 야 이거 웬만한 발상 능력으로는 오 이거는 부를 수가 없어요. 야 이거 틀렌나왔네 죄송합니다. 밥 먹은 줄 얼마 안 돼서 요거 이 헌신도 나중에 다시 제대로 불러올리는 그 날까지 연습 열심히 해서 다시 올려볼게요. 감사합니다. 스파키미니였습니다. 구독 부탁드릴게요.